보안 3월달이나 10월달 바뀌어야 되는데 갑자기 때아닌 7월달 왜 바뀌는지 7월달이 워낙 장사가 안되는건지 모르겠지만 8월달부터 많은 내용들이 바뀌니까 그 전에 미리 미리 연락주시고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연모님 다른 보험사 질병소득비 종소득비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농협질병소득비도 가입이 되나요 가입은 되지만 5종 기준으로 누적 합산해서 2천만원까지 돼요 타사에 천만원 있으면 천만원 밖에 안되고 타사에 천만원 있으면 500만원 밖에 가입이 안되고 타사에 500만원 있으면 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자 이애무치님 농협소득이 좋다고 들었는데 매회 지금 맞나요 맞아요 기사는 매회가 아니지만 N사는 매회다 하지만 기사랑 N사 서로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비교해서 가입을 하시면 보실 것 같아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애무치님